저는 이 시간에 집을 나왔습니다. 오카리나킨들이 원당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갖고 가서 만날 겁니다. 이곳은 104동과 106동 사이입니다. 그 앞길입니다. 앞에 바라보이는 것은 3단지 정문입니다. 이곳은 4의 6단지 정문입니다. 곧바리바게 세경으로 왔습니다. 케잌을 하나 사고자 합니다. 곧바리바게 세경으로 왔습니다. 이건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. 제가 초상권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사진을 한 방 찍겠습니다. 맛있는 점심입니다. 안녕 맛있게 드세요. 파란 거 갖고 와서 뒤집어 입으면 되잖아. 까만 거 까마가지고 파랑은 잘라서 날 거야. 그니까요. 바지 어차피 길어서 좀만 올리는 거니까 뒤집어 입으면 돼. 나 너무 딱딱하네. 그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